자, 목요일에 코인 119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일주일을 중반부가 지나고 나서 이제 목요일날, 목요일까지 내일은 하루, 이제 금요일 일주일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다가왔는데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는 코인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절대 힘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이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한번 벌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요, 저희 코인 119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랑 함께 이 험난한 길을 헤쳐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공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따른 좋은 일뿐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소별 시세상황들 오늘도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시세상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거래소별 시세상황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래소는요, 빅포거래소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비트 거래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콘코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1.821%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2,525원 구간에서 거래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대시코인입니다. 1.48%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3만 1,900원 구간에서 거래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너로코인 0.03% 강부합세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18만 650원 구간에서 거래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0.36% 조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5만 7,450원 구간에서 거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1.04% 조정 중이죠. 70만 5,500원과 70만 원 선은 회복을 하고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1.57% 조정을 받고 있고요. 731만 1,000원 구간에서 거래 진행 중입니다. 치켓시코인 1.62% 조정이죠. 19만 4,350원 구간에서 거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오스코인입니다. 1.9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8,915원 구간에서 거래 이루어지고 있죠. 이오스코인은 잠시 뒤에 저희가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코인으로서 거래 소비와 시선상황도 끝나고 나서 이오스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오코인인데 1.98% 조정입니다. 6만 1,000원 구간에서 거래 진행 중에 있고요. 비트코인 골드 2.76%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4만 4,000원 구간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퀀텀코인 3.21%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1만 4,790원 구간에서 지금 거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4.37% 하락 중입니다. 1만 4,885원 구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국민코인 리프 어제는 상세가 조금 두드러졌던 모습인데 오늘은 4.7%, 4,88%, 7% 조정을 받고 있네요. 547원 구간에서 지금 거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이 4.97%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12만 원 선은 지지를 하고 있지만 12만 1,500원 구간에서 거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비트 거래소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비싼 거래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싼 거래소 대장코인이죠. 비트코인 1.21%, 1.32%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732만 6천 원 구간에서 거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0.66%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45만 5,500원 구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 1.87% 상승 중입니다. 544원 구간에서 거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1.42% 상승이죠. 71만 원 구간에서 거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오스코인, 상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6.60%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960원 구간에서 거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2.26%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12만 1천 원 구간에서 거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모네로 코인 지금 보합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7만 9천 5백 원 구간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시코인 보니까 0.45% 상승이네요. 32만 9천 원 구간에서 거래 진행 중에 있고요. 자, 트롱코인 5.12% 하락 중입니다. 37원 구간에서 지금 거래 진행 중에 있고요. 자, 비체인 코인 5.91% 하락 중이죠. 2,575원 구간에서 거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더리온 클래식 같은 경우는 1% 하락 중이네요. 14,850원 구간 거래 진행 중에 있고요. 퀀텀 코인은 0.2% 하락 중입니다. 14,650원 구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이콘 코인은 4.07% 하락 중이죠. 2,120원 구간까지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비트코인 골드는 4.62% 하락 중입니다. 43,350원 구간 거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트패시 0.81% 상승 중이고요. 19만 7,200원 구간에서 거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한 엘프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1,270% 상승인가요? 네, 지금 1,179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신규 상장한 미스루 코인이죠. 미스루 코인도 아까 상승 엄청나게 두드러워 있었어요. 1만 퍼센트 상승가 나와줬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674% 상승 중이고요. 1,633원 구간에서 거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업비트 거래소, 비싼 거래소, 양 거래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거래소들 한번 살펴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천포르 전문가입니다. 요즘 시장이 하락세 계속해서 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좀 옥석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하게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조그마한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나머지 이제 빅두 거래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원, 비트코인 지금 현재 시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740, 734만 원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방송하기 직전에 아까 이제 뭐 주식시장 끝나고 5시 정도 이제 됐었는데요. 4시 정도에서 갑자기 이제 매두세가 좀 이렇게 추려가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더리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잘 방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씩 이제 일주일 동안 저점이 이제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이제 뭐 소수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이제 많이 나왔었지만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리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야기를 해드렸었지만 잠깐 온중히 한번 시대가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탔다가 하락세로 이렇게 전환이 됐었는데요. 어제보다는 20원 정도 이제 오른 가격대입니다. 545원대, 547원대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빅 거래소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빅 거래소에서는 지금 현재 24시간 기준 리플이 최대 거래량을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546원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3%의 상승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자, 비트코인은 734만 원. 뭐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0.7% 약 하락을 하고 보악권 수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더리움은 45만 8천 원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5천 원에서 이제 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캐시 70만 원 선이 이탈이 안 된 상태에서 70만 7천 원 0.4%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라이트코인 어제보다 조금씩 가격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만 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대시 모네로 지켓이 다크코인이죠. 이런 데서 이제 뭐 약 평균적으로 1.5% 정도의 이제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주의깊게 한번 보시고 단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항상 저점이 높아지는지 고점이 낮춰지는지. 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스티 같은 경우는 자동에 또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한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꼭 시청하시고 좋은 얘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 시장에서도 코인들의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인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무료로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상승 확률이 높은 코인들을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었죠. 며칠 전이었어요. 바로 이제 옆에 계시는 1000% 전문가님께서 또 한 건 해내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오스 코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1000% 전문가님 만큼 많이 분석한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0% 전문가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오스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항상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항상 이런 코인들을 언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단 코인이 아니어도 플로폼 기반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자료 화면 한번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야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오스 코인이 계속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말에 에어드랍 이슈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급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야간에 이렇게 드리자마자 그날 당일날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해주면서 오늘까지도 재차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오스 코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플로폼 기반 있죠. ERC, 20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주의깊게 잘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저점이 어느 정도 조금씩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오스 코인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이런 부분들 이더리움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각광받고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시고요. 꼭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이오스 같은 코인 이런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천프로 전문가님이 화요일 날 저녁에 진행을 했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바로 이오스 코인은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상세가 나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천프로 전문가님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약 50% 가까운 상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이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바로 버즈코인을 공개해드렸어요. 버즈코인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약 70%가 넘게 80%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개해드렸던 코인이 디크레드라는 코인인데 디크레드라는 코인 자체도 20%가 넘게 30%가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오스 코인 자체가 약 5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계속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한 설명, 왜 이런 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지 확률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자리들, 완성도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나 정말 손실 봐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 8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필히 꼭 참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1000% 전문가가 바로 이 이오스 코인의 길을 이을 그러한 코인은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늦지 마시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 꼭 참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털 검색해서 저희 프로그램 명이에요. 코인 119를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 오늘 1000% 전문가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기를 누르신다면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2의 이오스 코인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말 손실 보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무료니까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잠시 뒤에 진행할 바로 코인 힐링 캠프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코인 힐링 캠프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연 부분들을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 접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죠. 1577-5753번. 오늘 뭐 이오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많이 왔네요. 1577-5753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자 접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시면 시청자 게시판을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그러한 사연인데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거래소배 시세상황들 여기에서 조금 마무리를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 어떤 뉴스를 참고해야 될지 살펴보는 코인 한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한 뉴스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나왔죠. 시장에서는 진짜 화끈한 호주 뉴스가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참고해야 될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유럽연합 22개 회원국들이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설립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얘기가 나왔어요. 인민은행장이 다보스포럼서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 언급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검찰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럽연합에서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설립을 했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 과연 뗄려야 뗄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럽, 일개 개개인 국가가 아니라 유료연합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은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설립을 했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료연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탄생을 했을 때 거의 달러를 기본으로 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적으로 나왔는데 각국입니다. 자료화면 나가고 있는데 파트너십 설립선언 서명 국가가 이렇게 쭉 나열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올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료연합을 이렇게 움직이는 기반 세력 국가들이 있습니다. 비록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이 탈퇴 선언을 해서 나가긴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 인프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독일이라든지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런 국가들만 해서 파트너십이 참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천국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저게 출범하기 전까지는 미국, 중국 거기다 하나 더 붙이자면 일본 정도 이렇게 단일국가로서 거의 블록체인 기술이 위에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2월에 출범을 하면서 기금도 많이 마련이 돼 있는 상태였죠. 일단 8천만 유로를 투입을 하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3억 유로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집행위원회에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료 집행위원회입니다. 집행위원회가 블록체인 파트너십 뒤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료연합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일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각 국가마다 이렇게 체인식으로 연결이 되면 결국에는 기업들도 상승, 이문 많이 남는 상태고요. 소비자들도 인프라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이렇게 금융이라든지 소비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리아 가브리엘인데 낙관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한 것도 가상화폐 시세에 어느 정도 주요하게 원인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중요합니다. 중국도 지금 현재 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국가들도 현재 다 마찬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선진국 관열에 올라가 있는 국가들은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활성화하고 또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서 노하우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공유를 하면서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은 조금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인데 유럽연합에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선두를 조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코인 시장까지 조금 활성화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인민은행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언급 부분들을 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다 그냥 모든 게 다 규제로 통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다시 한번 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번에 중요한 대목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인민은행장이죠. 인민은행장은 아직까지도 가상화폐에 관련해서 규제를 하겠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고 국가 주도의 디지털 통화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과연 이게 실물 경제에 어떻게 쓸 건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중국 주도하에 중국은행이죠. 은행 총재 주도하에 통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가상화폐는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에서 통화를 만든다. 가상화폐가 아니라 법정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은행 금융 자산 관리해서 외인들 지분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연내 상반기 때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던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물 통화가 지원을 해주는 게 달러, 유로화, 엔화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다 위안화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간에 신물화폐로, 가상화폐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인프라를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는 지금 다른 알트코인 같은 거죠. 알트코인도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없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없을지 안 없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 위안화 통화를 이용한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통화를 어느 정도 안전장치라든지 활성화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일단 편리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강하게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IF도 기초통화로 들어갔지만 가상화폐에서에도 위안화가 쓴다 그러면 중국도 미국, 일본 이런 통화, 유로연합 이렇게 해서 세계국 통화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게끔 이런 조치로 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일단 중국에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이런 뉴스로 인해서 조금 얼어붙지 않고 제대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네,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검찰에서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해요. 일단 김기식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규제를 조금 완화하자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일가에서는 입장이 조금 이렇게 두 군데가 나뉩니다. 불편한 지시이긴 한데 우리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사실 김기식 금감원장 내정된 분이 금감원장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에서 일단 이렇다리 규제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라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단 금감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다른 건 다 제께두더라도 가상화폐, 암화폐 관련해서 ICO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심도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가상화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또는 블록체인 기술, 핀테크 기술을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기 위해서는 인프라라든지 대조도구로 또는 규제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고 또는 완화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ICO 부분에 가지고 왜 전면 금지를 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해외 국내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이죠. 해외로 이렇게 나가서 ICO를 진행을 하면서 현지 사람들이 고용을 하고 국부 유출이 나오고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ICO 관련해서 적절하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 재검토를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오늘 많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인 방송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지금 현재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있는 창출사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급상승을 보여줬다. 이런 대목에서 치면 앞으로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가상화폐 이런 시장들이 좀 회복세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조금 완화 정책들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가지 뉴스들을 알아봤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어스코인에 대한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이어스코인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셔가지고 지금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하락장세가 계속 연출이 되면서 사실 이렇게 투자 여력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락장세가 연출되다 있다 보니까 관만장세에서 오히려 급등하는 고인들이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어떠한 지표를 이용해서 또는 어떠한 표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단타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법을 이룰까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 이렇게 들었을 때 교육을 통해서 포착을 했던 그런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보가 가장 중요하죠. 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보를 선점을 해서 사업 말 이런 거 에어드랍 이슈가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정보 같은 경우는 국내가 늦습니다. 해외 정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버지코인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디크레드 그 다음에 이런 이어스코인 일주일에 한 꼴만 이렇게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매매를 가능하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무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2의 이어스코인은 어떤 코인이 될 것이냐 이어스만 한 군데만 바라보면 정말 또 모래 속에 진주 같은 코인들이 또 부각을 많이 못 받고 있죠. 그런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큰 유망한 코인들도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시고요. 이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가적인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도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그리고 최고의 코인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죠.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털 검색에서요. 저희 프로그램 명의 코인129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129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 8시부터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죠. 오늘은 이오스의 대가, 바로 1000% 전문가의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버즈코인 자체도 한 80%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후속 코인 디크레드라는 코인 자체도 3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다음 후속 코인, 이오스 코인,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코인 자체도 지금 현재 50%가 넘어가는 이러한 상승률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 제2의 이오스 코인에 대해서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수익에 목마르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바로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저희가 곧바로 진행할 코인 힐링 캠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인 힐링 캠프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익 자랑도 좋습니다. 네, 이오스 코인 수익 자랑도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77-5753번으로 보내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사연 부분들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문자 접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시면 시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러한 사연 부분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인 핫뉴스 여기에서 조금 마무리를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코인 힐링 캠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힐링 캠프입니다. 네, 힘든 사연인데요. 그다음에 어디 가서 말 못하지, 말하지 못했던 사연들. 그다음에 뭐 잘하고 싶은 사연들. 저희한테 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도 많은 문자가 들어왔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천플 언니의 이오스 88만 원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한마디 하세요. 축하드린다고. 축하드립니다. 뭐, 감옥 끝에 담배 같은 건데요. 아무래도 수익금이 먼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아서 이렇게 오히려 대출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코인들 공략을 하면서 복리적인 부분으로 해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수익금으로 과하게 한번 외식하시면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항상 손실만 볼 수는 없죠. 시장상 힘들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분명하게 존재랍니다. 이런 부분들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분들 늦지 마시고 꼭 필히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아더코인 전망이 궁금합니다. 지금 저점을 잡은 건지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뭐 아더코인 얼마 전에 한번 상세가 나갔었는데 그때 해보신 거 아닐까요? 일단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서는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이게 아더코인만 이렇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최근에 눈치를 많이 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면 물론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은 상승세가 나온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단기 차이 물량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송 끝나고 이 부분은 생방송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 뭐 점진적으로 잘 디테일하게 배우셔야 될 부분이고요. 무려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가지고 왜 이런 현상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교육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제2의 이오스코인 이런 것도 받아가셔가지고 공부는 공부대로 수익은 수익대로 이렇게 챙겨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나머지 부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무료로 물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이오스코인 거의 도배가 된 것 같아요. 이오스코인 수익 감사합니다. 천프로님 애들한테 엄청 자랑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축하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이렇게 이제 저희 방송을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봐주시는 모든 이제 시청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정진을 해서 큰 수익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나머지 이제 이오스코인 후속코인은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메탈코인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네요. 그때 했을 때 타서 여태껏 물려있습니다. 나올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만약에 이제 뭐 같이 투자를 보고 하신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단계급등 때 이렇게 따라 붙기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다 그러면은요. 제가 항상 이렇게 생방송하면서 비트민정부가 같이 얘기했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지 말아라. 물구나무 전법 이런 걸 절대 구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항상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거의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언제 회복할지는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가 나온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지금 현재 상승세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100만 원 올라더라도 알트코인은 오히려 상승세가 안 나올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좀 이제 뭐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런 만약에 이제 손절을 했다 그러면은요. 손절을 복구하는 방법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셔야 됩니까?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2의 이오스 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오스코인만 잡았더라면 손실 부분들 메꾸고 수익으로 전환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메탈코인 조금 문자 보내주신 분 아쉽습니다. 메탈코인 같은 경우는요. 제가 3월 22일 날이에요. 온라인 공개 방송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 코인 119가 끝나고 나서 진행했던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메탈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렸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매수가 괜찮습니다. 라고 조금까지 들었던 코인인데 그때 이후로 10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었죠. 조금 아쉽지 않느냐. 그때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온라인 공개 방송 미리서 오셨다면 이 부분들을 선체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선체별화할 수 있게 저희가 8시부터 지나가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정보, 공부까지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늦지 말고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팀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러신 분들 정말 있어요.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잡아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일단 문자 주신 분 한번 차트 한번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고요. 이제 스팀인데요. 스팀 아시다겠지만 개인 블로그 형식이죠. 블로그에서 글을 잘 쓰고 정보성 글이겠죠. 정보성 글을 잘 쓰고 추천을 많이 받고 그러면 오히려 스팀 코인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융융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SNS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급등세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한다 그러면 왜 유독 스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의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매력적인 가격대인 건 맞습니다. 매력적인 가격대인 건 맞고 타점도 맞긴 한데 얘가 과연 오늘 상승세를 타고 앞으로는 최소한 30%, 50% 계속 날아가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보장을 못 해드리거든요. 여기에서 오히려 윗구리를 달고 오히려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적절하게 매수타점 이런 부분들만 잘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5%, 10% 목표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오늘 밤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방송을 하고요. 이 방송 끝나고 사연방송 끝나고 힐링캠프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런 매수타점 잡는 방법들도 다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항상 여기에서 사연 주는 것보다 배워가지고 내가 직접 매매를 하시면 좀 더 이렇게 앞으로 혼자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올라가는 코인들보다 올라가기 전에 미리서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늦지 말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연 또 왔네요. 오늘 1000프로 뉴스 코인 기대되네요. 어떤 코인을 또 주실지 이오스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오스의 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일단 이오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사연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요. 분명히 다른 계좌가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을 이렇게 꾸준히 보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신 거 보니까 정말 저희도 이제 기분이 좋곤 한데 방송에서 제가 따로 이렇게 공개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 코인에 대해서 왜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설명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수익 주고 큰 설명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방송은 저희 코인 119가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또는 시청하시는 분들 계좌를 이렇게 복구하는 사람은 비트맨 전문가와 저와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요. 저희가 집에 바로 가는 거 아닙니다. 사무실에 들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 뵙기 위해 계속적으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이 부분들까지 꼭 참여하셔서 많은 부분들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사연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천 프로님 온라인 방송 빨리 해주세요. 이오스 후속 코인 한번 더 주세요. 천 프로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들 조금 기다리신다면 충분하게. 이제 방송이 오픈이 돼 있을 거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사연 여기에서 이제 그만 살펴보고요. 시청자 게시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런 사연이 있네요. 에이다 코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항상 코인 투자를 할 때는 투자할 코인의 전망과 가치를 살펴본 다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한 향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에이다 코인을 투자하기 전에 전망 가치를 알아보았는데요. 에이다 코인 전망의 가장 큰 장점은 최초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탄생한 코인이라는 정보를 찾아 앞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아 투자해보려고 해요. 이러한 정보만 갖고 투자하는 게 지금 짱에서 먹힐지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랜만에 또 에이다 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에이다 코인으로 치면요. 일단 우리나라에 거래 상장이 되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던 이유 중에 12월, 1월 달 엄청나게 대상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많이 이렇게 나와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실제로 에이다가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좋은 코인이다 이런 평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락장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락장은 코인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술 개발이라든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로드맵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벤트성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개발팀 중인 차스 호스키스죠. 굉장히 이전에는 영망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오히려 트위터 여러 각국 나가면서 컨퍼런스도 참여를 하고요. 미덕도 참여를 하고 각국에 이벤트도 펼치면서 하는데 유독 먹는 장면, 먹방 사진만 올리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너는 일하고 한 게 아니고 먹으러 간 거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 그래도 가격 빠져가지고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차스 호스키스가 그걸 좀 약간 상가를 했는데 에이다코인 정말 괜찮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대비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아직까지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하고요. 에이다코인보다 지금 더 좋은 괜찮은 코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온라인 금액에서 제2의 이오스코인만 듣고 가셔가지고 수익을 낸 다음에 에이다로 투자하실 때 하더라도 수익금 포함해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인계의 미다스의 손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언급만 했다 하면 코인들 대부분 상사가 나와주는 놀라운 분석력을 지니고 있는 오늘 1000% 전문가의 온라인 공개 방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공개 방송,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들어야 되느냐 이러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상승 확률이 높은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3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바로 버즈코인이죠. 그때 버즈코인의 상승률이 80% 정도 상승률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후속 코인으로 디크레드라는 코인을 들였었는데 디크레드의 상승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코인이죠. 바로 이오스코인인데요. 이오스코인도 힘든 시장에서 50%에 이런 5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8시에 지나가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1000% 전문가가 제2의 이오스코인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늦지 마시고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죠.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해서 저희 프로그램 명이에요. 코인 119를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코인 119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코인 119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밑으로 쭉 하단으로 내려보면요. 오늘 1000% 전문가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이 방송 보기를 누르신다면 지금부터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2의 이오스코인에 대해서 공개를 하신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 늦지 마시고 제2의 이오스코인이 과연 어떤 코인인지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준비했던 순서 여기에서 마감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빠르게 제2의 이오스코인을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